아 옷이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옷 좀 벗을까요 저? 저도 벗을게요 오케이 벗어요? 네 벗어요 빨리 바지도 벗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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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도 벗어야 돼요? 부끄러운데 좋아요와 구독 아 이거 길어보인다 근데 뒤로 가면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갈까요? 연봉 많이 안 써봤어 이런데 괜찮아요? 혹시? 그럼요 좋죠 나이뜨 같이 가요 나이뜨 같이 갑시다 나이뜨 어 누구 성대모사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뜯은 영상 많이 보는데 그냥 계속 그 버전으로 해주시면 안돼 저 너무 좋은데 알겠습니다 여기 총 드셨어요? 아니요 저 진짜 집 하나 털었는데 헉 오토바이 오토바이 나이스 나이스 뭐야 님 못한다는 못한다고 리드샷을 그렇게 쓰네 저 갑자기 멈춰있는데 쐈는데요 거짓만 하지마 저 다 봤거든요 님 리드샷을 죽이는 거 엄청 잘하잖아 하 와 리드샷 쪘다 와 개 잘하신다 그렇지 어 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한 번만 써보면 안돼요 어떤 거요? 아싸 어? 나이스 나이스 바로 눈뜨고 고백해버리네 응 잘 못해갖고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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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2 사람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 295 아 찾았다 하나 둘 셋 쏠까요 그냥 쏠까요 멈추면요 기회는 온다 온다 기다리면 온다 안온다 온다 기다리면 온다 기다리면 온다 제가 한 번만 눌렀어요 한 대 더 이토록 뭐야 연마간에 한 명 여기 1번 핀이 한 명 어떻게 연마간에서 살려 제가 눈치갈게요 어떡해 저 완전 뭔데 다시 기절 다시 기절 다시 기절 저기 나이스 예 와 나이스 맞아요 제가 치킨 먹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앗짱 쓸게요 에이 같이 가요 같이 오 앞에 사람 한 명 더 발 뒤 제가 하나 눕혔어요 아 이거 가만히 있는 거 잡았어요 아니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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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님 뭐예요 어그로 좋았다 이거 뭐예요? 와 저 애기예요 이거 애기네 얘네 말고 더 있었는데 기절하시네 진짜 미쳤니 들었어? 내가 해야겠다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같이 잡아볼라니까 기대할게요 아 옷이 너무 화려한 거 같은데 옷 좀 벗을까요 저 저도 벗을게요 오케이 벗어요? 네 벗어요 빨리 네 바지도 벗어요 바지도 벗어야 돼요 부끄러운데 어 바로 아픈 바로 아픈 아닌데 저 물어 보이냐고요 이쪽 이쪽 붙어야겠다 달려 달려 붙어서 쏠까요 아니면 멀리서 쏠까요 어 몰라요 니비 알아서요 하하하하 잘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제가 이벅크빈 쓰는게 님이에요 조용하네요 20명 님 제가 좋은 자리 아는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한번 가보죠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저만 따라오세요 뭐야 아이고 나도 죽을까 했잖아요 분명은 없지 어딨지 하하하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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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겠다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저는 저거 지금 1번 핀에 있어요 1번 핀 어 1번 핀 제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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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야아 떨어진다 아아 아아 아직 오는 애 있을 것 같은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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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이 아니면 핵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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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를게요 뒷자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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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봐 이것 봐 못 간다고 후라이 깠어 호랑이를 간다며 하하하하 아 뻥졌어 뻥졌어 어 발 앞에 여기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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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창기빵이 순쇄고기 특징 양 특별한 소스 양성추 아아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한 명씩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방금 무슨 노래 부르신 것 같은데 하하하 특별한 소스 양성추 바로 앞에 돌 아닌가 어 맞다 맞다 돌에 있었어 돌에 있었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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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발 앞에 돌까지 오오 뭐야 나 봤어 아야 뛰어 뛰어 와 수리탕 간다 수리탕 간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가야 돼 이거 차 소리 뭐야 아 아닌가 아 자 지리께서 한다 게이덕 자기당은 계속 괜찮긴 한데 목소리 음이탈 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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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애만 잡으면 돼 애만 잡으면 아무 일 없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아 진짜 죄송해요 게이덕 깜쳤다 웃는다 아 그냥 쏘지 말걸 아 나 뒤에 SR인줄 알았다 아 아 진짜 죄송해요 어떡하죠 어 또 귀삼어 1대1대1이다 됐다 가입 아 아니야 엄마 깔았는데 쟤 땋으면 짜진다 살릴 수 있어 아냐아냐 아냐 같이 같이 살아요 재밌지 죽어도 죽고 같이 살아도 같이 산다 안녕 와 이걸 살아? 전 죽었어요 어디 돌에 있는거야 와 이거 잡았다 미쳤다 와 이거 잡았다 미쳤다 이거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나와봐 이 새끼야 무섭지 와 나이스 나 졌다 나이스 지지 나이스 아 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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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